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. 오늘 셀트리온 관련돼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죠. 국민들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.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국내 공급 확대 오늘 나온 뉴스고요. 어제 한걸레에서 기자가 쓴 분식회계, 크캐목은 이슈가 왜 나왔는지를 또 한 번 반증하는 그런 타임라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이 정도 이슈면 만약에 삼성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 못해도 최소 10% 이상 상승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5는 마이너스 500원. 여러분들이나 저나 셀트리온 주주로서 참 이 비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네요. 어떻게 그렇게 관료, 언론, 증권사 그 어느 한 곳에서도 셀트리온의 우호적인 세력이 없다는 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끄러운 종목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게 셀트리온인지 셀트리온의 반대 세력인지 지금은 헷갈릴 정도입니다. 그래도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생취소 또는 보양원에서 투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실제 처방이 되면 코로나19는 점점점 더 치사율은 낮아질 거고 결국에는 독감처럼 우리 옆에 같이 있을 겁니다. 따라서 저는 위드 코로나, 위드 코로나는 뭐다? 셀트리온 돈방석이다. 지금 우리의 타임라인은 저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. 유럽 승인 나고 저 이제 목요일, 금요일 이 거래일 남았습니다. 유럽의 수출이 이 거래일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측도 이 주가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유럽 승인 나고 지금 8거래일제 현재 주가 21만 천원 그 어떤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. 그렇지 않나요? 질병청자 정원경을 비롯해서 또한 오늘 이 질병관리청의 항체 치료제 확대 공급 결정에 따라서 나온 내용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지 않을 것 같아서 항체 치료제의 투약 범위 확대를 주저했었다고 했었죠.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투여 확대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, 요양병원 등 전국의 코로나 치료 현장에 확대 공급돼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억울하게라도 돌아가시는 분이 없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셀틀런 주주 여러분 우리는 그 독한 도깨미들입니다. 세상의 시산이 삐딱하고 부정적이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한번 가는 겁니다. 어디까지? 끝까지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렉코로나는 지난 18일까지 2만 3,781명의 환자에 투여됐다고 합니다. 이 많은 숫자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본 거죠. 진작에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라도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에게 심심한 위로 그래도 박수는 쳐줘야죠. 늦더라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.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시죠. Vamos! 렉코로나는